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다행히가 또 그녀 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서를 왔는데 아리랑을 안 부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침두아리랑 한번 부러와 될까요? 아리아리랑 슬비슬이랑 아라리까나네 아리랑 아라리까나네 우리가 참 살았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참추며 돌이 달아가세나지 아리아리랑 슬비슬이랑 아라리까나네 아리랑 아라리까나네 아라리까나네 만나보네 반가우라 이별을 흘려 이별이 틀어보네 틀어보네 외밤이 왜 밤 났던가 아리아리랑 슬리스리랑 아라리까나네 아리랑 아라리까나네 반가우라 반가우라 아리아리랑 스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넌 심거 참타 감사합니다 앵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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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열광의 무대 성다인씨의 무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